정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기자님들 마찬가지고 혹시나 그래도 1위를 했다 아! 네!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혹시나 1위를 했다 그러면 우리 미안한 팬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공약 사실 제가 늘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1위 공약을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네 그 1위 공약을 이행을 하는 게 언젠지 아! 그래서 오늘 꼭 여쭤봐 달라고 얘기를 하시네 네! 이번 스트레인저로 1위를 하면 빛 속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 비가 오는 날? 네! 비가 정말 폭우가 쏟아지는 날 그 빛 속에서 춤을 한번 춰보고 싶습니다 빛 속에서 춤! 이 스트레인저 춤을 추시면 되겠네요 네! 오 좋습니다 거기에 또 기침도 하면서 공약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빛 속에서 스트레인저 춤을 추는 게 1위 공약으로 했으니까 아마 그 결과는 목요일날 엠카운트다운 컴백을 또 하고 그리고 오늘 6시에 또 공개가 됩니다 세 곡이 네 공약을 이룰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가운데 중앙쪽 기자님 또 손을 들어주셨네요 마이크를 좀 부탁드릴까요?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